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금지 소송은요 의무행 소송과 다릅니다. 의무행 소송은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 의무행 소송이라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치매가 임박했을 때입니다. 치매가 임박했을 때 그 치매를 멈춰달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요 철거가 임박했다든가 대지펜 실행으로서 철거가 임박했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입니다. 자 알아두시고요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